일진카페 폐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카페에 대해서 유튜브하고 저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습니다 유튜브하고 저하고 이메일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유튜브와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카페에 대해서 일진채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폐쇄되고 어떻게 폐쇄되는지 그 방법 그리고 어떤 경위 이런 어떻게 부분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개인정보 관련된 신고 말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관련된 것도 말고 모욕 이런 거 사생활도 말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관을 다 읽어봐야 되고 어떤 미국 변호사들이 유튜브 약관 설명하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된 거 보고 약관 정책 레귤레이션 팔러시를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고 그걸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라고 있어요 국내 대리인 제도 그게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법도 알아야 되고 미국법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법도 알아야 되고 미국법도 알아야 되고 유튜브 팔러시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세부적 가이드라인 세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안 다음에 어떤 걸 활용할지 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50개 주 미국은 50개 주 미국은 50개 주 하나하나가 주권적 외교랑 국방 이런 거 빼고는 주권성을 갖습니다 50개 주의 대법원 그리고 연방 대법원 연방 항소법원 모든 걸 판례를 노동자의 개념 노동자의 정의 임금 근로자의 정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통합하는 겁니다 거기서 10개의 줄을 본 변호사랑 저는 작품이